영상 편집을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건 효율을 위해서 그래요 컷 편집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기능 전 진짜 미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한방에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장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캡컷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미지 영상을 교체할 클립에 넣어 주시면 이게 여러만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막 움직이죠 이런 거를 캡컷에서 구현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자막 효과를 캡컷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색보정을 굉장히 펌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빈치 리졸브에요 페어라이트는 오디오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큐레이터 담비입니다 유튜브 채널 네이버 카페 큐레이터 담비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질문이에요 영상 편집을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한 3년 동안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쓰면서 가장 편리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초보자인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질문이 끊이지 않는 소재입니다 이걸 계속 질문하세요 신규 가입 또는 신규 구독자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권해드리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인코딩을 여러 번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건 효율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3종 세트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시고 2024년 나도 한번 유튜브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건 모두 무료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쓰시죠 이거는 직업으로 영상 편집을 하실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 웨이분들 있잖아요 수익이 아예 없으신 분들 맨땅에서 하시는 분들 무료로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료 부담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가 안 나와요 이 한 달 내에 내가 어떻게든 영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류입니다 부류는 대표 기능이 무음 구간 삭제에요 음성 인식 자동 자막 가능하고 무음 구간 삭제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무음 구간을 자동으로 컷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미친 기능이라고 계속 소개하는데 5시간 30분 영상을 3시간 26분으로 줄여버리는 진짜 미친 기능인데 이게 이 과정이 거의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로 끝나버려요 한 방에 끝납니다 그리고 배속 기능 배속 효과가 있는데 2배속 이상 빨리 돌려도 음성이 심하게 왜곡되지 않아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많이 써봤는데 그거는 음성을 빨리 하잖아요 음성이 심하게 왜곡이 되요 왜 왜 왜 왜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류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거 장점이고 AI 보이스 때문에 부류를 쓰시는 분들 많고 AI 자막 더빙도 가능하며 AI 대본 생성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부류입니다 외국어 자동 번역을 103개 언어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한국어 외국어 동시 자막 띄우기도 가능한 프로그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음성 인식은 간단합니다 pc 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영상을 불러 오시잖아요 영상 불러 오시면 이렇게 떠요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미친 기능 우클릭해서 무음구간 줄이기 있죠 무음구간 줄이기 우클릭해서 무음구간 줄이기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무음구간 줄이기 이게 나오죠 음성 미인식 구간 포함하여 조정 몇초로 줄일까요 이걸 체크하고 조정하기를 누르시면 여기 7분 36초 있죠 이게 조정하기 누르면 5분대로 줄어들어요 사이사이에 제가 숨쉬거나 침을 삼키거나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그 구간은 소리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냥 다 잘라 버려요 컵 편집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기능 전 진짜 미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한 방에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 꼭 한번 써보시고 무음구간 삭제 말씀드렸습니다 배송효과는 배송효과는 효과에 있는데 여기서 두 배 빠르기 한 배 빠르기 요 여기서 1.25 1.5배 빠르게 하면 더 줄어들죠 더 줄어들죠 이렇게 중간중간 소리가 없는 구간이 다 컵 편집이 되면서 빠르게 돌려도 그렇게 왜곡되는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강이파리 사기꾼 문제 안녕 상당히 괜찮아요 강이파리에 속지 않은 비법 공개 상당히 괜찮습니다 유튜브 각종 소셜 미디어의 제목 특징이 담겨요 이렇게 무음구간 컵 편집을 하면서 배송 기능으로 했을 때 이제 영상 길이를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하시면 AI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나오죠 가나다라마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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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I 목소리를 넣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쇼츠가 부류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목소리들 있잖아요 이건 제가 녹음한 거 이 목소리들 이거를 AI 자막 더빙이나 할 수 있어요 AI 자막 더빙 AI 자막을 더빙하잖아요 이걸 하면 AI 목소리를 생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빙이 이루어집니다 원본 소리를 줄여서 한번 들어보면 하이파리 사기꾼 이제 안녕 상당히 괜찮아요? 치아지피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제목의 특징이 담긴 거예요? 사이버레카의 실체? 제목이 오히려 짧은 게 훨씬 좋습니다 천분만에 알아보는 사이버레카의 실체? 지금 제 오른쪽 이 화면 이 얼굴에 음성하고 이거하고 천분만에 알아보는 사이버레카의 실체? 천분만에 알아보는 사이버레카의 실체? 이렇게 AI 목소리를 더빙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있거든요 쇼츠를 만들고 싶다 스타일 선택을 하고 영상 대본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영상 제목하고 영상 대모를 쓰면 이 부류가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불러와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AI 보이스하고 AI 대본 이미지 생성이 합쳐진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외 노출 때문에 영어, 외국어 자막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보내기에서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에서 자막 파일 여기 선택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저는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중국어 이 정도 5개의 언어를 하고 이렇게 자막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자막 파일이 한 방에 끝나고 영어, 번역이 되죠? 일본어 이렇게 한 방에 번역이 독특한 기능이 또 있는데 번역 자막 추가가 있어요 현재 자막을 일본어로 한다 이걸 누르면 번역이 진행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막 각종 소셜미디어에 제목을 이렇게 이중 언어 원문 언어하고 외국어 언어가 자막이 한 번에 붙어요 이 기능 이게 대표적으로 6가지 기능이 부류에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써보세요 시작은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캡컷이에요 요새 많이 쓰죠 그 AI 역사 쇼츠도 그렇고 AI로 움직이는 AI 이미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쇼츠들 대부분 캡컷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 롱폼도 캡컷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캡컷의 특징은 너무 쉽다 다빈치 리졸브나 프리미어 프로그램에서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캡컷에서는 너무 쉽게 구현이 가능해요 대표 기능은 장면 전환 효과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캡컷은 PC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장면 전환 효과의 규제인데 말씀드렸죠 한 방에 끝나버려요 장면 전환 효과가 그리고 키프레임 지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이미지하고 영상 사이에 키프레임을 정해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 장면들이 특정 지점에서 바뀌는 키프레임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음성 보존이 상당히 편합니다 음향 노멀라이제이션 표준 음원으로 바꿔주는 이걸 한 방에 끝내버리고 음성 변조도 가능하고 노이즈 조절도 돼요 그리고 페이드 인 아웃 소리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색보정이 편리한데 각종 필터하고 럿 적용이 되고 선명도 하고 밝기 채도 곡선 설정 기본 색보정 기능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럿 적용도 편하고 필터 적용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캡컷도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요 단어하고 단어를 끊어서 빠르게 전환시켜주는 자막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캡컷으로 하는 겁니다 캡컷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미지를 불러왔거든요 여기서 이 장면 전환들 이렇게 누르면 장면이 이렇게 바뀌죠 호랑이가 앉아있고 또 기린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장면 전환이 굉장히 쉽고 이거를 전체 적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오른쪽 보면 전체 적용 전체 적용을 하면 같은 기능으로 쫙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에 많은 장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에서 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류는 이게 안 돼요 장면 전환이 안 되고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때문에 캡컷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템플릿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템플릿이 있고 하나를 불러오면 유저가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보면 템플릿이 불러오죠 템플릿 자료를 다운받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확대 이 컨트롤로 이 바를 확대할 수 있거든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하면 교체할 클립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하면 교체할 클립이 나타나죠 여기서 여기서 이 사진을 다 바꿔주시면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템플릿이라는 건 어떤 특정 모양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진하고 영상만 바꿔주면 이렇게 지금 장면들 보이죠 이것처럼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른 템플릿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이런 템플릿 있고 여행 보면 브이로그 같은 거 하면 첫 인트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글자도 바뀌고 영상도 바뀌고 이거를 지정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미지 영상을 교체할 클립에 넣어주시면 이게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자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글자도 수정할 수 있고 영상이 지정된 폼으로 저장이 돼서 이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기능 장면 전환하고 템플릿 이게 캡컷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캡컷에는 키프레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이에요 굉장히 밋밋하죠 굉장히 밋밋해요 이 사진을 여기서 키프레임을 여기다 지정을 하고 여기 화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마름모가 보이죠 이거 이렇게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놓고 처음 키프레임은 그대로 저장해놓고 두 번째 프레임에서 확대를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키프레임 지정해놓고 그냥 확대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걸 확대해서 보여줘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이 키프레임 기능을 이 캡컷에는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이 가능하고 동영상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키프레임 기능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지정해놓고 애니메이션 동영상 옆에 애니메이션 누르면 각종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키프레임하고 같이 하면 사진이 밋밋하지가 않아요 막 움직이죠 이런 거를 캡컷에서 구현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말씀드리면 밑에 이 바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 노멀라이제이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낮은 음들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면 소리가 일정하게 맞춰져요 이게 음량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캡컷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바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었고 노이즈 조절도 됩니다 음량의 노이즈 조절도 되고 또 음성 변조도 가능한데 여기서 오디오에서 음성 변조기가 있어요 마이크 독차지 이걸 한번 해보면 특히 한국은 100만도 힘들어요 100만도 진짜 힘들다고 근데 이분은 이 영상 하나로 이렇게 음량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캡컷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쉬우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자동자막 기능 지금 이게 자동자막으로 제 영상을 불러온 거예요 아까 분리해서 표출을 할 거면 소치 채널 따로 이렇게 나오죠 미드폰 할 거면 미드폰 채널 따로 이렇게 따로 하세요 이렇게 특이한 자막 효과를 캡컷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템플릿이 있거든요 가능하고 그리고 필터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필터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필터들이 있고 이 동백이라는 필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필터 적용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양한 필터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다양한 필터를 꼭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필터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종해서 러시라는 게 있어요 러스는 특정 색상 코드가 입력된 파일인데 이게 편집하기 굉장히 쉽게 미리 저장한 거예요 큐브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오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요거 요거랑 필터랑 색깔이 다르죠 여기에 필터가 있고 블랙 앤 화이트 필터를 넣으면 흑백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블랙을 더 줄 거면 더 넣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 편집하는 거 색상이 색상 색보정이 상당히 또 편합니다 그리고 곡선에서 곡선도 또 지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발길을 올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쉽게 색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흑백을 지우고 다른 필터를 넣어서 편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곡선 이렇게 줄 수 있고 컬러 휠도 됩니다 고급 편집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캡컷은 이걸 기본 장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색보정이 쉽습니다 캡컷, 부류 이 두 가지 너무 쉬우니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꼭 시작해보세요 2014년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이거는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기능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무료이기 때문에 물론 고급 기능을 쓰려면 다빈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라이센스 구매하셔야 되지만 한 번 구매하시면 영구적 소장이 가능한 거예요 약 48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 하죠 그거 안 쓰셔도 무료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게 다빈치 리졸브가 가장 큰 특징이 노드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프리미어 프로는 레이어 방식으로 층으로 이렇게 하죠 그거랑 달라요 노드라는 걸 쓰고 대표 기능으로는 색보정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색보정에 진짜로 진심인 프로그램이에요 퓨전이라는 거는 또 3D 애니메이션 효과 장면 효과 자의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헤어라이트는 오디오 편집 오디오 후보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빈치 리졸브는 색보정 오디오 보정 이 후보정에 진심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편집에서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수 있고 이건 또 레이어 방식이라서 오디오 싱크 맞추기가 또 유리해요 이것도 다빈치 리졸브를 보여드리면 이게 색보정에 진짜 진심인 게 여기에 지금 컬러 탭이 있어요 컬러 탭 다빈치 리졸브에 들어오시면 컬러 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곡선 커브, 육각형 도구, 스포이드, 휴, 세투레이션, 루미넌스 설정 이런 모르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색보정하는 기능 그리고 이 스코프, 색상 스코프를 보면서 교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파란색이 좀 없는 것 같죠?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좀 내려가 있죠? 파란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파란색을 이렇게 올려서 맞추고 색상이 너무 모자라다 하면 이렇게 맞추고 그린에서 얘도 전체적으로 올리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어두운 느낌이 있고 올리면 색이 전체적으로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색보정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보정을 하고 이 장면 장면마다 특징이 있죠? 여기서 빨간색이 좀 모자라다 빨간색이 좀 모자라다 해서 이 정도로 올리고 파란색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색보정을 딸래미! 굉장히 섬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빈치 리졸브예요 이게 다빈치 리졸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페어라이트는 오디오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디휴머, 에코 주는 거 디 노이즈도 있거든요 여기 노이즈 리덕션 오디오 효과를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트로 들어오면 이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볼 수 있는 그 방식 아시죠? 레이어로 하는 거 레이어 이렇게 합치기도 되고 블레이드로 블레이드로 이렇게 컵 편집이 가능하고 이렇게 소리가 없는 구간들 있잖아요 컵 편집 이거 일일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부류는 이 소리가 없는 구간 전부 다 이런 거를 다 잘라낼 수 있어요 이런 걸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 쓰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다빈치 리졸브는 색보정, 오디오 보정이 굉장히 유리하고 3D 애니메이션, 퓨전 기능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 두셔야 되고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부류하고 캡컷을 구현이 안 되는 더 고급 기능을 쓰실 분들 다빈치 리졸브에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라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프로그램 어떤 걸 쓸지 고민이신 분들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고 이 프로그램 3개 꼭 다운받아서 써보세요 정말로 쉽습니다 저도 40대인 저도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부류하고 캡컷으로 시작을 하고 유튜브로 부업 수준의 돈을 지금 벌고 있어요 이거 꼭 쓰시는 거 권장드리고 굉장히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드립니다 무료라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수익도 없는데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쓰기 부담스럽잖아요 이걸로 꼭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로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부류, 캡컷, 다빈치 리졸브 꼭 써보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동기부여되는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큐레이터 담배였습니다